원주희 사장님 모셨으니까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상황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전에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내일 원래는 그 제가 유튜브 라이브로 국감 상황 중계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해보니까 국감이 일단 벌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의원들한테 네티즌들이 보내주는 어떤 이런 걸 질문해라 또는 현장 제보 또 우리가 이미 짜놓은 어떤 나름대로의 정보가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국회 현장이나 국민들하고 소통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대구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대구에서 하는데 미리 2시간 전에 이런 주제 이런 인물에 대해서는 이런 질문을 해라 물론 우리가 숨겨놔야 될 카드는 빼고요 그걸 2시간 전에 아예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도 그걸 보고 와서 답변하시고요 국회의원 보좌관들 그거 보고 가시고 국민들께서도 그걸 다 앞에다 놓으시고 참고한 상태에서 내일 국정감사 지켜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예상 문제 답안지를 미리 2시간 전에 내놓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상당 부분을 다 내놓을 수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있을 경기도 2차 국토위원회 국감에서는 또 어떤 질문과 대답이 나올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드리려고 했던 질문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야기도 한번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TV토론회가 계속 연이어 열리고 있는데 일단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공세가 아주 거세거든요 거듭될수록 그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각종 비리 후보들이 나와서 국민 상대로 대선 후보라고 설치는 것을 보니 오징어 게임처럼 돼가고 있다 폴 인 폴릿이라는 미국 외신하고 또 불란스 최고 일간지라는 러봉드지에서 환탄을 내놨어요 뭐 저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게 뭐 훈 후보님도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왜 나를 꼽고 들어가요? 그걸 그걸 갖다가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이야기인데 그게 왜 나를 꼽고 들어가요 2년을 틀어도 나온 게 없다 그런데 다른 후보는 겁이 안 나 민주당이 겁이 안 나니까 안 털었다 다른 후보는 턴는데 일주일도 안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정치 22년째 하면서 이런 모욕은 제가 처음 당합니다 이 말씀을 턴는데 아니 일주일 턴는데 일주일도 안 걸리는 후보가 저 유승민입니까? 이게 이제 일주일도 안 돼서 털기 시작을 해가지고 가만히 안 둔다 이런 얘기죠 후보님 제가 22년째 틀렸는데 아직 문제 하나 안 나왔어요 아니 저보고 무슨 부패하네 이러니까 또 한 인사청문회 받아본 사람은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도덕성을 두고 설전이 계속 벌어졌었는데 글쎄요 조금 아둘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덕성으로 따지면 누가 가장 우월합니까? 지금 후보들 가운데 국민 여론조사상으로는 사실 제가 제일 도덕적인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 서로 니니나니 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공방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주로 공격되는 도덕성이 주변 인물 또는 검찰 때의 동료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 홍 후보님 같은 경우는 측근이나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떠나고 별로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본인은 깨끗하다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다 상황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누가 뽑히던 이재명과 본선에서 비리면 비리 토론이면 토론, 인품이면 인품 여기에서 이제 정말 물러설 수 없는 한 판 대결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서 누가 과연 가장 이재명을 밀리지 않고 압도할 수 있느냐 이런 면으로 도덕성을 갖고 얘기해야지 우리끼리 누가 더 50보니 100보니 난 이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유승민, 홍준표, 원희룡, 윤석열 이런 연대현성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는 아닌 건가요? 저는 원팀을 강조하는 거고요 MVP는 한 명 뿐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MVP가 될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본경선에서는 여론조사 문항이 지금 최대 뇌관이 될 것이다 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떠세요? 해당 본인의 얘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문항이 뇌관이 될 수 있습니까? 뇌관이 되고 있고 논리가 돼 저는 전제는 어떻게 결정하든 따른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본선 경쟁력을 생각하면 가상 대결로 이재명과 붙여놨을 때 누가 가장 국민들이 높게 나오는가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경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특히 대장동 1타 강사로 인기를 끌고 있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모시고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